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국민계대 지론이 재론되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이를 국민 갈라치기 탑과 언론 탑 한 이재명의 원을 겨냥했다. 이 의원이 지난 29일 춘천행 유튜브 라이브에서 저항력의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반서민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안타깝다. 잘못된 왜곡된 정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계층 갈라치기와 언론 탓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계대 지론을 꺼냈다. 정치인이 가장해서는 안 되는 발언인데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말 그대로 공격의 빌미를 넘어주게 된다는 거다. 이른바 국민계대 지론은 이 의원의 막말 리스크로 지금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가려지는 면이 있지만 당대표로 선출되면 부메랑이 될 거라는 예단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의 원의 저항력 저소득층 발언 옹호에 나섰다. 그는 이를 페북의 저항력 저소득층의 국힘 지지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란 글이다. 빈저 혐오라는 박용진 후보나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이란 강훈식 후보에게 모든 사회 문제 바탕에 있는 사회적 불의를 직시하라 쓴소리했다. 그 이유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유권장 중 60% 이상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2022년 3월 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도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 저항력 저소득층에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아 주로 고령층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측면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노인층이 국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노인 폄하 비난이 나왔을 거라며 정치교체를 외치는 젊은 정치인이 말꼬리 잡는 정치혐오 중단하란다. 정치사회적 현상 분석을 소득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세대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정작 사회 문제 바탕에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보라고 한다. 이재명의 원의 국민 갈라치기나 언론 탓도 언론의 편향 보도가 정치적 생각을 마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은 일부 사실이란다. 추론이 가능한 예로 대기업 광고주의인 자본의 지배를 받는 언론 환경이 부의 시각을 반영하도록 해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에 훨씬 취약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모순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사회주의 지식층이 즐기는 구조주의 분석 방식이기도 해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간 인과관계를 거론하는 추전장관 말도 일부 사실이다. 추전장관 말대로 어느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출발을 하든 저학력 저소득층에다 60대 노년층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 김재섭 위원장이 이재명의 원을 향해 국민계대지론을 꺼낸 문맥은 모든 계층의 국민 유권자를 위해 일할 정치인이 가장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란 이유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우.com 아멘